근데 이거 좀 들어오시면 좀 시험 그리겠는데 뜬지 한번 볼게요 잘 다녔졌어 잘 다녔졌어 잘 다녔졌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댓글이 어 여기있다 들어오자마자 왜 우세요 잠깐만 이게 지금 다섯 분 들어오셨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오오오 이제 알림 나오고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빨리 들어오세요 야 얼마만에 같이 키냐는데 오래됐죠 오래됐죠 한 1년 되지 않았어요 1년 넘었을 것 같은데 딱 여기가 마지막이었잖아 그거 언제야 진영 가기 전에 한상 잘하네 그래 우리 좀 자주 모였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왜 난 봤어 따로따로 우리도 따로따로 보기는 봤지 우리끼리 봤지 아니 분들이 이렇게 또 한상 잘해가지고 라임캠은 또 오랜만에 근데 일단 켰으니까 저 먹어도 되나 배고프다고 아 드세요 드세요 저희는 지금 먹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많이 먹었네요 에피우스를 파세요 판타스틱 아 제가 오늘 한표도 못 먹어서 아 근데 아 딱딱하다 자 좀 더러워졌다 싶으면 그거 알죠 피자는 페퍼로니 하 하 정말 악하네요 오늘 약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멘탈시죠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박타스틱 멘탈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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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박타스틱입니다 비싸다 비싸다 니가 꼭 먹을 때 하고 싶더라고 맛있는데 이거? 맛있겠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인 이유는 어? 뭡니까? 뭡니까? 정답은 뭡니까? 아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어 고마의 음료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가수 네 이렇게 마지막 단체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참 이게 묘하네요 약간 평상시 하던 어 라이브의 공기와 참은 많이 다르네요 뭐 다들 기분이 어떠시죠? 아니 뭐 일단은 저는 설렙니다 네 좋아요 네 저는 진짜 설렙니다 기분이 어떠냐고요? 기분을 물어보신거에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나 안 나와줘 나 이렇게 안 나와줘 안 나와줘 근데 정우씨 얘기해 주시죠 저는 최근까지 여러분들 다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네 지금까지 뭔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 한테나 아니면 이 세상에 모든 걸 좀 쏟아붓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좀 후련하고 네 어 따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네 뭐 아쉽긴 하지만 뭐 갈대가 됐고 아 가녀와서 이제 또 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 이제 또 저도 그렇고 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울 거고 빨리 갔다 와서 우리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좀 후련한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아 저 장관의 완전체를 저희도 하루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아 그니까요 결정을 하게 되신거고 그렇습니다 다운됐어요 후회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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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됐어요 후회도 없고 후련하고요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열심히 했지 그동안 응 뭔가 한번 흩어져 봐야 다시 뭉칠 때 그 소중함을 안다고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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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미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 하 솔로 활동 그래도 한 몇 개월 했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다 고생했지 우리 근데 나는 혼자 하다보니까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콘서트한거 영상도 찾아보고 이렇게 막 대기실이거나 아니면 막 리허설할 때 그때 시끄러움이 너무 그리웠고 그 그래서 다시 모였을 때 하게 됐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진짜 알았을 것 같아요 단체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응 이때 없구나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데뷔한지 10년 반이나 돼가지고 1년반 금방 갑니다 아니 뭐 다는 건데요 남대도 저는 진짜 안 간대요 전 제 목표가 있어요 나도 많이 쪘어 전 제 목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진짜 건강하게 진짜 건강하고 진짜 튼튼하게 뭔가 콘서트를 한 열댓 번 해도 안 지칠 체력과 뭔가 누군가와 어깨빵을 해도 안 밀릴 어깨와 요즘 어깨빵 좀 당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런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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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면 당하면은 안 밀릴 그런거 그런거 당하면 그대로 턴돌아서 도망가세요 알겠어요 몇 등 비유하자면 이렇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튼튼하게 강하게 다치지 말고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정말 많이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치지 않아요? 저희 뭐 조심히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쉽겠지만 또 이제 진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진영이 금방 올 거예요 저희 금방 오고 그 다음에 뭐 거시기 우리들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희가 준비해 놓은 분들이 꽤나 많아요 아니 꽤나가 아니라 그냥 엄청 많아요 그냥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잘 즐기고 계시면 진영이 맞춰서 저희 뭐 진짜 형 뭐 저희가 금방 나올거에요 저희 뭐 선물보달이에요 아닙니까 선물보달이에요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다 그쵸 선물보달이로 저희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진짜 기대하시죠 계속 나올거에요 도구야 얘기한 것처럼 그때쯤 이제 이제 보따리의 끝이 보인다 싶을 때 진영이 나올거래서 저희 나와서 아이쿠야 저 나왔습니다 짜잔 진영이 나와서 뭐 열심히 해야지 진영이 하드팬 해줄거에요 진영이 보고있나 진영이 제일 먼저 한 멤버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싸워놓은 게 되게 많네요 이제 나와서 아마 진영이 엄청 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해야지 이제 청소할 시간 아닌가 뭔 청소 아니 지금 진영 지금 근데 우리가 웃을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 저도 이게 이게 웃는걸로 보이세요 근데 근데 진짜 거기 가면은 왜 이렇게 웃음이 자꾸 나오죠 제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기뻐서 그렇지 기뻐서 나는 그 잘 지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지내야죠 지내야죠 그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그 같이 가는 친구들도 저보다 어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걔네들이랑 또 배울게 있겠죠 어 걔네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나에게 또 새로움도 얻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무언가를 또 배우고 또 잘 보내고 어차피 근데 어차피 와야되는 시간이었어요 맞잖아요 네 그럼요 당연하고 그리고 뭔가 가기 전에 좀 뭔가 솔로 활동도 해보고 그렇죠 준비도 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이죠 이 시간동안 좀 생각도 많이 하고 하면서 찍먹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생겼고 단체로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드는 거 같아요 뾰 Again 즐거운 마음으로 1년 반을 보내 보고 오겠습니다 블랙 Ve Guys 그렇게 걱정되세요? 아유 그냥 아미언동처럼 떨어지는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제 갈게요 근데 한번 떨어져 봐야 소중함도 알고 아미도 우리가 소중한 걸 알고 요즘 또 핸드폰도 되고 그래서 맞아요 아미언동도 우리의 소중함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쵸 어? 눈치 렌나? 호통을 치네 이게 여러분 이거 연차 찾다가 호통 쳐요 여러분들 어? 거치가 더 많아고 더 많았네? 다결하지? 한 번은 아닙니까? 그런데? 자 근데 우리가 느낀 건 하나가 제가 캘린더를 보면은 참 우리 멤버들이 아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다보니 느꼈던게 쉬고 싶을땐데 그렇게 계속 뭔가 남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많다니까 아 캘린더 뭐 많더라 진짜 많아 이쪽도 많고 당신도 많고 저도 많고 이쪽도 많고 와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많아 진짜 많으니까 와 너는 재밌을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왜 그러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뭔가 그 군생활 하면서 뭔가 또 얻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강한 육체 강한 정신 저희 또 이렇게 적응 잘하고 저희 이미 연습생때 한 30명끼리 부대껴 맞잖아요 우리 그쵸 두루면서 아멘에서 잡고 나는 근데 갔다오면은 오히려 좀 더 다시 좀 이 단단해지고 도끼가 좀 생겨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국이랑 남준이 형은 갔다오면은 포고리 좀 고치고 포고리? 나 요새 그거 안건다 아이가 이제 나 안나? 답다 본인이 보내지 안보이죠 어떻게 알아요? 아 나 그때 음성매버에서 보내셨다 아이가? 나 그거 녹음 틀어놓고 해봤는데 아 진짜 괜찮더라구요 난 여전히 굴거 같애 어 근데 난 접음 됐어 이제 며칠 같이 있었더니 아 맞지? 같이 했었지? 응 근데 팔꿈치를 안찍었어 이번엔? 네? 팔꿈치를 안찍었어요 자면서 MMA 하자 아니야 조용히 안세요 지금 얘기 안하세요 어? 아 진짜 비밀이없어 미안해 그 얘기 안 된다고 그 얘기 안 된다고 야 안 된다고 아 그 암인들한테 그 선물 아이 그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재밌는거 했나보네요 아 저희는? 아니 제법 했죠 어? 어? 아 남준이 영상에서 막 아니야 야 이제 야 야 지금 보다리 풀어도 늦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우리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아 그니까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얼마 더 그래 힘이 되시겠어 또 얼마 더 기다리고 근데 내가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스포를 해버리면은 좀 식을까 뭐가 아 이때 이게 나오겠구나 뭐 아 언제 나오시는지는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 아 언제 넌 언제 나오는데 아무튼 저희 근데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고 진형 금방 오고 또 이제 호비도 한 이제 절반 정도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둘이 아 방탄소년들로 이제 활동을 해줄거에요 그쵸 아 근데 호비형 진짜 멋있어졌더라 호비는 뭐에요? 남자가 다 됐네요 어 가더니 무슨 양기가 맨날 천사처럼 골더니 거기 가서는 근데 어떻게 악마종교가 돼 아 근데 호비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악마종교가 아닌가 악마종교는 어떻게 악마종교가 제 추측입니다 본밤은 많았어요 저 큰 범은 많았어요 아 진짜 멋있더라구요 형이 사진 보니까 멋있더라 뭐라 해야되지 뭐라 해야되지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해야되나 맞아 묵직해서 달라졌지 좀 묵직해지지 않았어 몸도 몸도 좀 묵직해졌나 맞아 아니 면을 딱 갔어요 면을 갔는데 딱 첫 느낌이 이제 어 형 이랬는데 옛날에 진짜 많아 이래야 되거든요 어 그래 오오 왔어 오오 왔어 어 왔어 아니야 되게 뭐라 해야되지 사람이 이렇게 엄청 차분해져 딸려있어 내가 그치 근데 진영은 우리 미래다 진영은 그대로야 진영은 그대로야 막 말투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 의전형님들이랑 같이 가는데 그러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게 뭐 뭐 뭐 어떡하나 진영씨 마무리는 좀 하고 드시 드셔주시면 안될까요 이 얘기잖아 그래 아무튼 뭐 저희 너랑 했으니까 세트하고 쓰잖아 뭔 소리야 나 고쳤어 태양이 고치는지 꽤 됐어 허 야 맞나 그게 맞아 나 옛날에 멤버들한테 고민상담할 때 너무 심장박통수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 이제 고쳤습니다 나 나왔잖아 그거 이제 어 나 이제 거의 그냥 어? 장난 아니에요 형이 이제 제일 잘 말 잘하잖아 응 정석하지 거의 그냥 나 이제 좀 말이 억울해졌어요 형 왜 그런거야 사람을 안받나게 그런거 같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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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픈 일이 없나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건 아 근데 우린 도래 좀 탈까요 너무 삭막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랑 모르겠다 어? 그러면 형들은 뭐 이제 가기 전까지는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아니 나 아직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있어? 난 내일 촬영이야 진짜 진짜 빡세게 하다 너 그거 안그래도 저도 나도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라이브가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 없긴 한데 아 진짜? 근데 하나만 더 쪼갓 그래 뭐 찍으세요 찍어 아직 좀 남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쉬어요 몸 좀 상하게 쓴다 아니 찍으세요 아니 찍어 아니 쉬어 아니 쉬어 아니 쉬어 근데 아직 조회진 게 하나도 없어 정해 정하지마 할까 정하지마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어우 어우 지금 어우 되게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래요?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안이도 뭐 계속 뭐 하고 있었잖아 저 장안 안 했습니다 장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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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일찍 갔는데 장안이만 얘 뭐 춤춘 아 춤춘 요새 춤바람 신경이 있었는데 디스 이즈 지민이라고 왜 디스 이즈 지민이에요? 디스는 지민이다 디스는 지민이다 제 자체가 디스입니까 허헤헤헤헤 형 보는 수수로 디스라고 그래요 형 보는 수수로 왜 수수로를 디스 하고 그래 괜찮은데 그래서 춤바람 형도 약간 홈 온 seventh 따라하고 싶었지 근데 내가 프리스타일 배우면서 지민 온 더 디스 나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좀 배웠잖아 이거 뭐 하자 뭐 그 have it 동시에 내가 홀 스타일을 좀 배웠는데 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남준이 형 아니 남준이 형이라고 허피 형은 조금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니야 제가 보고 있어? 너는 한번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 난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빠르게 인정한다고? 너 자꾸 춤 잘 추자 아니야 아니야 다들 갈 때 되니까 훈훈하다 사실을 얘기하고 갈 때 됐는데도 훈훈하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 또 다 다행이지 아니야 아니야 푹푸트하다 아직도 아니지 10년 반인데 아직도 훈훈한 것도 대단하지 아니 외적으로 외적으로 푹푸트하잖아 푹푸트 아직 근데 솔직히 봐봐 우리가 푹푸트하지 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봤어요 사람들이 더 어려 보인 내가 처음 봤을 때 반사기였잖아 약간 어렸을 때 얼굴도 약간 보인다 그러니까 나 약간 어려보인데나? 꾹꾹꾹 reass, 잘하지? 아니 괜찮은데 왜? 귀찮은데 왜요? 잘생겼잖아요 아 맞아 나는 짧은 거 별로 안살이지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왜요? 두 분은 언제 밀거예요? 나는 촬영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촬영 끝나고 나서 바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머리가 노라지기 때문에 밀면 아 저는 충격이 클텐데 서로 서로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사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민이 너 민족이냐? 그냥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올 거니까 아무도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저는 민족이 많아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진정한 아이돌이다. 저는 딱 일면 불꽃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되게 잘 어울렸어요. 약간 A팜. 불꽃숭이 귀여워. 아니죠. 4세대. 3세대. 네이팜. 귀엽죠. 사실은요. 그때가 사실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저는 이미 밀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오페라의 유령 마냥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밀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귀여워요. 아까 봤는데 엄청 잘 어울려요. 저는 사실 정국이랑 그저께 영통을 했는데 영통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갑자기. 머리가 없잖아. 정우기가 저보다 짧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잘랐냐면 최근에 이제 신경이 편한? 아니요. 시원 형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서 잘랐구나. 어선 잘랐구나. 어선 잘라버렸네. 아쉽네요.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쉽네요. 제가 방청 처음인데 이거 봤는데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아쉽네요. 저는 아무도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그냥 어느덧 다시 나와서 머리 길었을 때 그때 만나자고요. 진짜 기대하고 있어. 아 근데 못 보네. 우리 못 보잖아. 지민님이. 어 그러네. 우리 못 봐. 그 전에 밀어줘. 그래. 지워만 하게 해. 가자. 이리 와. 가야지. 일단은 뭐 멘트 좀 합시다. 다른 거. 다른 거 이제 할 게 있죠. 집중 받으면 얼굴 빨개지는 타입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생각하지 않아서 머리에 대해서 마저 먹어. 제이홉 언더스트리트 한번 보시죠. 어? 갑자기. 아. 아. 인디범만 보시죠. 당신의 앨범 나오면 바뀔 겁니다. 아니 우리 안쪽에 있어요. 아. 내가 약간 정사각형인데. 되게 작아가지고. 여기에서 큼지막하게 편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준비할게요. 그. 본인이 하실 거죠? 예? 어. 턱이. 턱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셨는데 방금. 근데 진짜 우리는. 나 요즘 막 다 흔들거려요. 뭐가 더 흔들거려요? 이도 흔들거리고. 손도 막 흔들거리고. 우린 참. 이때 집전에도 만나면 역시. 아무런 맥락이 없다. 뭐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가 원래 그래요. 그게 우리의. 근데 진짜. 우리가 너무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정신없이 살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멤버들 만나서. 신났나 봐요. 신나서 그런 거지. 아니 근데. 네. 평상시 뿐은 아닙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웃긴 게. 얘기해 줘도 되나? 이거 우리 그. 진영하고. 홍석이 형. 들어갈 때 우리 갔었잖아요. 갔었지. 그때 막. 본인들이 다 엄청 슬퍼하시고 하는데. 우리만 막. 이랬었거든요. 아닌데. 나 안 그랬는데. 나도. 나도 허비 형. 허비 형 갈 때. 약간. 글썽글썽 했는데. 어? 우리 진영 갈 때는 그런 분위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진영이 제일 위너잖아. 지금.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 아 근데 진영이 대단한거야. 왜냐면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항상. 대단한거 같지않아요? 진영 너무 대단하지. 진영. 그래서. 수습이 안돼. 아니 근데 진영이 진짜 대단한. 진영이 진짜. 내가 수습을게. 가만히 있어. 진영이 진짜 대단한 것이. 혼자 가서 그렇게 1년을 버틴거잖아. 진짜로. 그리고. 먼저 맞는. 내가. 훨씬 더 아픈거 알죠?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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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멋있지. 진. 정신이 승자다. 진이다. 진영. 진영 멋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홈비 형. 진영 얘기도. 너무 좋고. 저희. 고생하는 슈가 형도 하고 있으니. 아 슈가 형. 맞아요.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고생하고 있죠. 그치. 슈가 형. 물론.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도 아끼겠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슈가 형. 고생하고 있습니다. 슈가 형 제가 고생하고 있어요. 형. 고생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방금 말을 아끼신다면서요. 말을 아끼는 건 되게 좋은 거에요. 친구들 금입니다. 맞아요. 딱 고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야. 뭐. 그렇습니다. 네. 인사나 드리려고 켜봤어요. 맞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윤기 메리 미. 아직도. 없는데. 형 지금은. 형 지금은 결혼을 못해요. 혼인 신고가 불가능한 신고분이라서. 지금.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암튼. 제가 그 팬분들이 올려주시는 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댓글 좀 읽어봐봐. 캡틴 태형. 너. 기다리고 있어요. 기중한 시간에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보고 싶을 거야. 방탄소년단 사랑하는. 고맙게 돌아오길 기합니다. 고맙게 돌아오길 기합니다. 고맙게 돌아오길 기합니다. 고맙게 돌아올게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모두 만나게 되세요. 엄마. 정국 show your hairesti. 오랜만에 우리. 충격요법, 충격요법. 오랜만에 우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보였는데. 아, 그리고 뭐지? 저희가 이제 조심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맞아요.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공인이다 보니까 미리 날짜나 이런 공개가 되었다 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을 이제 같이 한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자리는 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어쨌든 그 입소식은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타 장병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가족분들도 같이 입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또 이제 폐가 굉장히 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쨌든 아미는 저희 얼굴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꼭 입영 날에 훈련소로 찾아오시는 건 꼭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대전에 한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아미 할 수 있죠? 안 오실 거예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항상 그... 보지 말아 주십시오 예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보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까지? 이럴 건 아니죠? 위험합니다 뭐... 말 들어 주실 건데요, 우리 아까 말만 했어요 아니, 이렇게 액티를 해야죠 액티로 표현을 해버리시네요 오, 멋있는데요? 아니, 그냥 말해버리니까 그냥 그냥 좀 들고 가진 것 같은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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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짧아서 안보여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우니까 여러분들 마음 저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저의 마음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날은 각자 마음으로만 서로 응원해 주고 하는 걸로 우리... 우리... 나중에... 2025년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누가 몸이 제일 큰지 한번 시합 한 번 100% 정도야 확실하고... 저 뭐... 근데 저는 살을... 훈련 열심히 하고... 찌우고 싶지는 않아서 하루... 근데 운동은 열심히 할 건데 근데 원래 되게... 시세끼 다 잘 챙겨 먹고 되게 마른 사람들은 가서 몸이 커지고... 살이 좀 치는 사람들은 좀 빠져서 온대요 밸런스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진짜 지금 약간... 되게... 엄청 슬림하잖아요 몇 킬로야? 저 지금 62cm 진짜 마른다 62cm로 뺐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딱... 86cm까지만 지으세요 86cm이요? 응 다 먹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어? 이거... 똑같은 거 없는데 아 그래요? 좋네 진짜 맥락이 없다 우빈는 저는 지금 딱 70cm 그러니까... 너 72cm인가? 나 똑같네 한 28kg 정도 만들어서... 그러면 저는 한번 최초로 세 자리를 한번 달려주세요 그냥 찍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물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한번 아이돌 최초로 세 자리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보여주시죠 저 한번 기록을... 기네스 기록을... 케이팝 아이돌 기록을... 와... 너무... 그래도... 대한민국을 듣던 아이돌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깨빵으로 찍어버리겠다고... 진짜... 와... 멋있습니다! 와... 이더라는 사람이... 근데... 근데... 지미씨... 항상 다양하게...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깨빵으로...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깨빵으로 찍으면... 그게 아니라...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좀 가한 모습? 어... 어...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아미들에게 보여줘야지 항상 똑같은 컨셉, 똑같은 모습들로 아미들에게 비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입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85kg까지 치겠다 15kg가요? 네 좋아합니다 15kg가 아니지 23kg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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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걸? 아니... 잠깐만... 너... 어... 위치가 잠깐 나왔던... 아니... 아... 여러분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쇼... 아... 감기 걸렸었는데... 감기약 다 챙겨가야 돼 아... 저 이제... 저 5일 동안 알아누웠었어요 아니... 활동만 하면... 얘기를 해줘야 알지 이게 바로 저입니다 얘기를 안해버리지 그래도 거기서 뭘 몰랐죠 하하하하하하 너무 습더라고요 아... 아... 춥더라고요 여러분... 변한게 없네요 여러분... 혹시 제가 잠... 장염 걸렸던거 다들 아세요? 아... 몰라 저 혹시나... 그래서... 혹시나 걱정할까봐 제가 말을 안했던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 여기 눈 찢어지는거 아니에요 아... 알죠 형이... SS에... 울려가지고... 저 당황했더라구요 아니... 아니... 되게 아프겠다... 1초... 이거 여기다 왜 올렸지... 당종이다 자... 이제... 막판 스포트 달리고있어요 인스타 못할 날이 얼마 안나와서 막판 스포트를 지금... 오케이... 나이스... 아... 저희가 다 올리고있어요 진짜 스포 하고싶다 안돼... 참아... 기다렸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오늘도... 얼마나 맛있게... 사실 오늘도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아직...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아직 공개하면 안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근데 제가 그걸 올려버려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어... 오늘 뭐 올렸어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네 그쪽 거기에서 제발... 아니... 올리셨던데... 좀... 그거 나중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삭제했나요? 아니요? 또 이런거는 삭제를 왜 합니까? 한번 올리고... 아미분들이 딱 보고 좋아해 주셨는데 오케이... 아 이거요? 얼마나 맛있게... 이거라? 네... 그리고 연락왔습니다 뭐라고 하셔요? 네? 뭐라고 하셔요? 아... 올리지 마라다 아무튼... 그래서... 틱톡을 하는... 틱톡을 하는 그런걸... 틱톡을 안해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거기 때문에 넌 진짜... 편집 진짜... 너 장난 아니더라 아니... 춤은... 자컨 아 근데 춤이... 자택... 엄청 늘었더라구요 틱톡 하다보니까 더 늘었고 네... 저는 하다보니까 더 늘었고 그러니까... 전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아니... 지민이 얘기 아무도 안... 아니 얘기 안 들었어요 아니 지민이 형이... 응? 대답 한건데... 지민이 형만... 네... 뭐 아무튼... 어... 건강히 잘 다녀올거구요 어... 진짜 근무는 없다고요 어떻게 하냐... 정말 건강히 잘 다녀올거구요 여하튼... 여하튼 그랬어요 저 뭐 어디에서나 또... 자 감나보리... 방탄반도 방탄반도... 우리 그냥 달려라 방탄반도... 딱... 1회만 찍고 갈래? 방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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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얘기하고 나서... 바로...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아... 저는... 아... 아무튼... 진짜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구요 아... 마무리... 아니 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구요 솔직히 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씩 하시죠 아니면은 그냥... 난... 한 번씩 하자 한 번씩 해? 저는... 어... 4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솔로를 하면서... 여러가지... 배우면서... 또...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앨범을... 거의 뭐... 한... 3년 전... 그때부터... 기다려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또... 그만큼... 어...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주시고 하니까... 더 좋은 작업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활동도 너무 행복했고... 아껴없이 있었고... 어... 가감없이 즐기다... 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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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샷으로... 탁... 아니요... 아니요... 좋았어... 카메라 좀 안하고 싶네요... 네... 어... 좋은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진씨...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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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 3년 전부터... 알미들에게... 정말... 보여드릴 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었고... 제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도... 정말 보여드릴 거리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갑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하... 사실 뭐... 쓰읍... 무슨... 말을... 해도 모르겠지... 예... 근데 뭐... 뭐... 사실 뭐... 어디 뭐... 영영 떠나는 게 아니니까... 많이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잘 다녀오겠다는 말이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감사했고... 사실 좀 아쉽기도 하고... 솔직하게... 아쉽고... 뭐... 여러가지 감정이 복차오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정말로... 빨리 갔다와서... 더 행복할 날을... 맞이 합시다... 그럼요... 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자... 교장선생님... 지민씨도 뭐... 많이... 예? 아... 제가... 교장선생님... 머리... 이렇게 하시는... 동선... 아... 네... 저도 뭐... 사실 올해... 놀기도 많이 놀았는데... 솔직히... 네... 앨범작업을 이제... 사실... 1월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가기 직전까지도 아마... 소작업을 하다가...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것들을... 다... 다 너무 열심히 해요... 일을... 진짜 좀 살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주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또... 허전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몸 건강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무언가를 배우고... 돌아왔을 때... 또 저희가 할 얘기나... BTS로서 할 얘기나... 또 들려드릴... 또 그런... 에너지들이 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것 때문에... 그거... 저의 진정한 챕터2를...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소식에는... 절대 오지 말아주시길... 감고 드리고... Please don't come to the place... when we... really enter the... literature... because we don't want to... be something bad to... you know... the other soldiers... and... Please don't come... 네... 네... 아... 아... 절대... 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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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어... 네... 네... 아... 저 얘기하고 싶은데... 아...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가는 곳이...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아미분들이 정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네... 되게 막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솔직히... 저는... 어... 좀... 어... 그냥... 한번... 부딪히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의 목표도 있다 보니까... 걱정 크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도... 부딪히지만... 사를 땐 사를 줄 압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안 다치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랩은 조금 무섭긴 한데... 아... 무려하지 말고... 네... 괜찮을 수 있을 만큼만 딱...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 아...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진짜... 열심히... 뭔가... 준비하... 했는데...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아뇨... 그거는 괜찮은데... 음... 이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무슨 양이... 그러니까 이게 빨리 빨리 안 만들어지니까... 원래 미슐랭 레스토랑 가면... 파인다니... 해킹식만 나오는 거예요... 좀... 네... 그런 3스타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 많이... 미숙한... 준비물들이... 선물들이 나올 거예요... 갔다 오면은...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찍먹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보고 듣는 이에게는... 정말 완전 탄탄하고 풍부하고... 요리가 될 거 같습니다... 지민씨...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 반도 안 한 거거든요... 갔다 오면요... 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뚫고 나갈지... 저희가... 자... 방창수연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내가 너무 무섭다... 여기 막... 106kg 찍고 가... 이보면서» 어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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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안 끊었죠 자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성공! 흡! 아 여기요? 그렇지 어 어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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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게 여기 있어 봐봐 난 아미한테 서프라이터 들어갔는데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종구야 야 종구야 잠시만 잠깐 잠깐 종구야 잠시만 내가 마무리하면 안 되냐 그냥? 안 그래 안 그래 아 야 너가 마무리해라 너가 마무리해라 넘어왔어 넘어왔어 야 달려와야 돼 어 야 인사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달려와야 돼 괜찮아요 너 나가면 바로 끈다 영상 일단은 아미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이런 값진 경험과 선물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레이옵 앨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추억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나 컨텐츠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말 너무 길어요 빨리 오라고 반찬 소리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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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s 잘 배쉽. 감사합니다.